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저번 앨범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여기서 피니콘 비티를 하자. 근데 오늘은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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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인데 아침부터 오늘라고 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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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p IQ. 빠 내용. 열여 Youtina éta. 아니여기저기. 센티 기차험 overarching edge. 어 그러면 어클와 뒤집을 넣어볼게요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오즈가에서 같은 것만 하는 사람들께 하는거지 알려드립니다 가위바위보 어 됐다 안됐다 아 미안 아 됐다 어 됐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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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은 guardian 게임을 관람해 관람하는 거래 줄vine 광남 진짜 비교송업에서 출 bird KAT 여러분도 prison 군사 Dieser 기본적으로 차이패인 심판이 있어서 기억돼요 우리 둘이 앞두어서 연습하고 있어 뭐야? 끊었어 언니 나랑 부끼도 말해야 돼? 알지? 뭐지? 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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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 아니! 네! 뭐야? 야! 아니야! 아니! 언니! 어! 아! 아! 언니 이걸로 찍고 아! 그래? 아! 이걸로 하는가? 해보세요 아니! 내 부분 봐봐 언니 모종명하고 나 그럼 공유한다 됐어 아! 믿어 세 번째! 하나 둘 셋! 만배! 진짜 이게 파지가 있어 맞아 아! 내가 할게 나한테 실패 막내 세린 세린 리더 네 막내 하나 둘 셋 막내 아! 여기가 있어야 돼! 여기만 있어야 돼! 막내 막내 이거 볼 것이야 진짜 나도 막 이제 하려고 했거든? 근데 로이의 마지막 말로 이래서 바꿨다고 왜? 그냥 뭔가 언니가 한 만한 거 해야 돼? 아니! 언니가 한 만한 거 해야 돼? 배고 웃고 드시는 게 그러면 다음 그럼 우리 제가 볼게요 0 0 0 0 0 어 뭐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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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tti, 뫼리, Hoodie, 뫼리, 거짓말이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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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뫼리 도색하자 하나, 둘, 셋 여름 왜 이렇게 가짜가 되길래 까짱 너무 많아 이제 아내의 꽃을 Franken고 아니라 오늘의 꽃 꿀 header 파웃 우리가 뽑아? 땀마 때 땀마 우리 언제 할까요? 이 떡볶이 할까요? 이 떡볶이 할까요? 하나, 둘, 셋 땀마! 어? 아 나도 와! 이게 다 같이 한 번 생각해야 되는데 언니가 해서 약간 진동해요 하하하하 땀마 땀마 나도 땀마 이제 언니랑 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땀마 땀마 좋아 좋아 나는 땀마처럼 이게 바로 아니야 오빠 쉬워 아니야 아니야 같이 해줘 땀마 땀마 드디어 나는 땀마 아니야 나는 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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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한 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I like! I like! 나는 I like! I like! 맞아 내 배치야 존중해줘 하나 둘 셋 I like! I like! I like! 아니 아니 솔직하게 하라며 솔직하게 하는거야? 어 그러면 풍덩대 I like I like! 하나 둘 셋 I like! I like! 반영님 다음 컨텐츠는 저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발발 흑발 이제 이쪽도 이뻔어요 하나만 왔어? 아니 아니 너도 보고 열어 아 오! 오! I like so sorry 흑발들 흑발 하나 둘 셋 흑발 흑발 싫어 흑발이 할래 아 흑발이 흑발? 아 어려운데? 아 어려운데? 나 싫어 나는 싫어 나 싫어 흑발이대 흑발 왜냐면 언니는 금방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금방이 너무해 암무지 못하겠어 나야? 아 어떻게 뭘 고려했는지 모르겠어 여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아니 선생님이니까 금방 하고 싶어서 그랬잖아 나 진짜 근데 얘가 잘 어울리는 선이 아니거든 금방은 그래서 나 이거는 더 잘 생각해봐 이런 느낌 약간 나 봤을 때 거울을 보고 얼굴이 나와 하나 둘 셋 흑발 흑발 야 우리 흑발이 안 올렸을 때 내가 이렇게 흑발을 좋아해 그룹할때 번호 금방 시키려야 돼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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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흑발 흑발 즐겁다 흑발 이제 마지막 두 개야 나 나 한 번만 흑발 하나 둘 하나 오 여기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다 모두 둘 셋 고맙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하나 둘 셋 다다 예 언니가 밀레인 라이브 할 때마다 동상까지 동상까지 얘기하니까 동상까지 말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숨겅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맞아 눈치챙겨 기름에 눈치챙겨 했는데 우리 아빠 공들 다 알라라 아무도 공부 안고 뭐라니 싸인패드 의견 들어 지그니처컴백 언제가 최고일까 여름대 겨울 생각하고 근데 극단적으로 한여름이랑 한겨울이야 노래도 한여름 노래 아니면 한겨울 노래야 약간 덜 여름난다 최고원도 33명 최저원도 0 구원하라고? 구원하려면 제가 힘들어서 아니야 구원하려면 신축가서 싸워야돼 맞아 근데 오늘은 이겨야 돼 대답을 들어보고 더 묻었을 것 같아 아이쿠아이 아이쿠아이 여름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겨울 원정 겨울인데 웬일이 낮쟎아 겨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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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겨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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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겨울랑 겨울만 겨울이 해 왜 겨울인지 저에겐 해 드디어 몰라도 얘기 해 줄까나 마이크 지구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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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하아 인정 겨울다표 마이크 맞아 난 울리는거야?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저희끼? 아! 아무거나 펼쳐보겠어요 네 아 이건 좀 재미없어 다운다운다운다 아니 이거 이거 아! 시그니처 전원 아 그러면은 다음 컴백 전원 백금발 vs 전원 흑발 와 맞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전원 흑발을 한 적이 있어 네 사실 전원 금발도 할 뻔했어 근데 이제 이거 하면 계약 끝날 때까지 머리야 영원히 전원 흑발 영원히 전원 흑발 영원히 전원 흑발 맞아 얼른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아! 우와 너무 고마워 가둑발이라 해준 거야? 고마워 진짜 혹시 나 분발 손 분발 있으시 그러니까 분발 손 괜찮아요 진짜 이유 분발 이유 너 실전 분발이 좋네 오 오 사실 저도 한 번 내가 아예 안 해봤으니까 언젠가는 지금부터는 얘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건 그런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나도 군발 좋아 근데 왜 군발을 내가 안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회사도 군발을 하면 다시 영원히 스판으로 돌아가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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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이거 태도였지 네 군발리였다가 그래서 맞아 그래서 내가 20살 땐 군발 했다가 아 20살이 됐어야 누우면 어두운 빨로 돌아가 나는 20살 때문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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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어울린다고 야 근데 근데 얼굴이 하얀 것겠지만 밝은 머리가 더 까맣게 나왔대 베비더미 좋아 맞아 두잿마 있어 그 소셀있어 두잿마 있어 두잿마 끄찌봛지 그냥 진지않고 흐흫 머리가 원래 까물면 까물덕으로 백색이 될지 Chemezer 어 나 있어 단 맛 자기가 청취 아 유 κάν해 골라볼까요? 단맛 vs 짠맛 생각했어요? 근데 단맛은 짠맛 보이세요? 왜? 단맛은 치영이 포함을 보이고 근데 쿠키나이크 해볼까? 단맛 vs 짠맛 단맛 단맛 사이프의 방균곡이야 일단 우리 종료해야 돼 단맛은? 단맛은? 단맛은 조심 다 좋아야 될까 사이프 사이프 담종독이라서 시그니스 좋아하다봐 혈점점 가동에 조심해 왜 단맛이 좋은지 표정 정가 마이크 우리 가라? 가라 가라 시그니스 짠맛 짠맛 아무도 없나요?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니스의 컴백 컨셉 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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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거지 힙합 진짜 힙합 힙합 시그니스의 힙합 시그니스의 힙합 시그니스의 힙합 겨울에 가장 힙합한거 시그니스의 힙합 시그니스의 힙합 시그니스의 힙합 하나 둘 셋 지그니스의 힙합 상대 모집 시그니스의 힙합 진영 아! 좋은데? 이건데, I like all that 근데, I like all that 근데, I like all that 진짜 가슴을 펴준데로, 마음대로 해야죠? 뭔가... 너한테 그걸 누릴 것 같다 먼저 다 해 아, 그래 내가 너무 그걸 틀었어 근데 저는 통화도 좋아해 통화도 좋아해 아, 맞다 알라이 알라이 듣기 전이고 포벅이랑 따뜻이 있는데 쟤네들 없지? 그냥 막 꺼질 뺐어 맞아 맞아 난 그 노래 제일 좋아했는데, 올해가 없었는데요 또 없어졌어요 한번 골라볼까요? 그럼 통장들! 하나 둘 셋! 통장! 어! 밥 먹는 거 같아 밥 먹는 거 같아 밥 먹는 거 같아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래, 뷰집 한 번은 좋아해야지 먹었지? 네 계속 밥은 먹었어? 안 좋아 어? 저희가 밥 먹었으면 되겠습니다 밥 먹었으면... 먹었으면... 아ㅋㅋ 칠퓨터 칠퓨터 에다가 Kin nagyon 이olesome 1등씩 캡처 타임 아니야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저 하이템이 심실해 아니, 맞네 협박 판정하면 협박 판정하는 거야 알겠어 뭐냐면 1등은 초박 발풀 및 캡처 타임이지 영상이 아닌데 왜 캡처 타임 같아 내가 멈춰 가야 된다 그러니까 1등이라고 신경하는 팀에 첫번째 우리툼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되게 뻔뻔해 모르지는 않을게 첫번째 우리툼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깜빡지 3명인데 3명? 우리 동점인거 같애 동점인거 같애 동점인거 같애 동점인거 같애 atte 좀ization 동점인거 같앨 ? 텔itus 왼쪽 탑 이 Maker 나 6년 동안 단계에 마저 나왔고 그런가가 됐는데 그런데 아녀온이랑 곤란을 봤어 곤란을 봤어 아니요 아니요 아녀온이로도 찍어 봐 아니야 알곤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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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잘 봐 아 잘 맞다 그럼 지원이는 좀 봐 지원이가 좀 뽑았지 맞아 지원이가 노력하래 미니가 노력해 우리? 이름만 같고 언니랑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 원래 안 맞아야 오래가는 거야 그래야 모든 돈을 경험해볼 수 있어 뭐야 뭐야 다음 거의 다 난장이가 죽을래? 게임하기 전에 세선 언니랑 랩 한 곡을 할 의미가 있었군 아주 좋아 약간 진짜 베스트 리딩 하는 거 같아 왜? 왜? 이제 파닉타임 아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파닉팬들에게 파닉이도 좋았다 오늘은 포스트타임 해볼까요? 네 이번 컴백 때 뭐 할까? 뭐 이번 컴백 때 뭐 이러면 좋을까? 이걸 이러면 좋을까? 뭘 할게 좋을까 우리가 뭘 할게 좋을까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은데? 뭐요? 뭐 진짜? 아니 물어보고 가다 아아 뭐 나한테는 뭐였어? 어 야가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다 파트체인지 아 어 파트체인지는 나의 실력이 불통 날 것 같아 아아 아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웃긴 거야 근데 최근 하는 파트가 진짜 언니는 안 하고 싶어 너무 이렇게 웃긴 거야 언니는 올라가지도 않아 나도 웃겨 어 저 언니 맞아 어려워 루이 들리는 파트 루이 언니가 그 그거 우리 한 번 생각에 실험해봤는데 맞아 맞아 언니가 늘어났잖아 편차에서 했나? 내가 맞아 근데 아예 그냥 영상으로 어 편차 때 편차 때 우리가 보내 볼게 스페셜 영상으로 아 맞다 스페셜 영상으로 맞다 총 천만 천만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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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엔 투표를 받아야겠거든 투표를 안 받으니까 대표님은 투표를 투표를 내가 받을지 엄청 재밌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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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폭을 많이 할게 내가 안 할 거 같아 안녕하세요 오 뭐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서 확성비같은거 할까봐 아 그게 아 누구한테 그분 내가 뭐 해야에 생각이 났어 케이프 틱톡 챌린지 하죠? 그러면 쪽지 찍어서 올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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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고해? 정말... 우리랑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미니팬빅크 하는 거 보니까 챌린지를 열심히 찍어주시고 보여주면서 조연수가 많이 나와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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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찍어서 우리를 올려줘 근데 그 셀프는 우리가 찍어서 우리를 당황하시다가 이것도 좋아하는데 이거야 뭐... 아... 근데 노래를 켜거나 아... 없는데? 뭐야? 왜... 왜...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고려를 보도록 고려를 봐요 아... 고려를 밖에 모르겠어요 아... 사이팬은 뭐가 있지? 사이팬은 모르는 아니... 사이팬이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사고 있다? 네 뭐... 뭐 할까? 보고 싶은 거! 서착순! 뭐... 하고서? 뭐 안 했는데 들어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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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뭐? 진짜요? 포캐로 댄스 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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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틀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왼쪽? 엘톱부터 할래? 지금 왔다 어? 포캐로 댄스 귀여워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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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우리... 꼭... 우리... 아... 아... 어... 아... 아... 프리스타일로 해 프리스타일로 해 프리스타일로 해 어 아... 모래... 잘했라 어후... 해빨리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 여기서 카피하는 거다. 아니 요즘 트렌드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쇼폼을 왜 이렇게 유행하는 거야? 그런가 봐. 여기 시그레인처럼 화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면이 죽으면 되는 건가? 어떠세요? 다들 이렇게 톡톡을 있는 거 같아. 아무것도 잘 안 올라오고. 이..이..이..이.. 이렇게 다 안 올라오고. 맞아맞아. 저희 13시대가 만들자고. 저 이렇게 너무 못하잖아. 아니요. 포장생들의 스프링이란 여기. 샤오. 네. 내가 뭐야 뭐. 야기야 또. 이 날이야? 오! 너무 멋지다 안다 안다 됐어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냥 어? 쉽네 이지 난 냥 냥 하 너무 웃기다 анд 냥 여쭤ês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도웬 추천 도웬 추천 도웬 추천 도웬 추천 도웬 음 도웬 추천 하루 시작 이 셀프입니다. 아 이거야? 고생 많아. 이거, 이거지. 하이팬. 좋아? 언덕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야겠다. 하이팬. 이거 안 예쁘지 않나? 이거 약간... 파리올도들이 이런게 있어야겠다. 이거 좋아한다. 나랑 놀고 있네 이거 끝나면 되죠? 넌 미투 하나 둘 셋 미투 뭐야 난 미투 난 미투 난 미투 난 미투 이제 선물을 나눠주겠어 예 포토카드 해봐 작성 이거 예쁘다 나도 오늘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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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에다요 어디에다다 네 네 네 문화 오늘에다 이번에는 또는 하나도 유전하게 나는 여행 지금부터 여행 여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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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